아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분야에 대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지금 두 달째 트레이닝 중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가보죠 이 양쪽 어딘가에 아이들의 미래가 놓일 겁니다 한쪽은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상위 강점 세기와 이들의 직업을 염두에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역시 마찬가지 무대에서는 특성답게 대인 지능이 상위 강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답게 언어 지능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위 세 가지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된 곳 바로 그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있죠 상위 강점 세 개 중에 모두 자기 이해 지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지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운동이 재미있어서 그냥 하기만 하는데 가끔씩은 내가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운동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굳건한 토대를 가지고 있죠, 심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 지능이 든든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훨씬 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더 심각하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발휘하는 거죠 너무 서둘렀나요?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 약점을 보강해 가고 있는 아이들 전문가가 아이의 특성에 맞게 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아이들은 상당 기간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트레이닝은 계속됐습니다 아직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이제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거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죠 어머니도 하도 이제 그러면 너 그러면 이거 포기할까? 그랬더니 포기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하겠다는 그것도 그것만으로도 내 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기 쓰는 것도 표현하는 단어도 좀 많아진 것 같고 길이도 약간 길어진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레이닝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보다도 그 부모들이 먼저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싸웠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상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을 그 상황에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싸우게 됐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처리의 장점이나 단점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조금 틀렸었구나 아 조금씩은 부모가 변해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약간은 느끼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너희 스스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을 보면